야, 고놈 참 귀가 귀엽네 이거나 먹어 먹어 질질 짜지 말고 먹으라고 이걸 왜 먹어 남자라면 이거 한 번쯤은 먹어봐야 돼 남자 안 돼 먹어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구 귀여워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가정교육 방식이다 아빠 이상해 그냥 따라야 돼 응 따라야 돼 엄마한테 말해봤자 처음이었어 이거 엄마가 시킨거야 하아 참 충격받았어 아빠 대져버려 친구들한테 써먹어 겨드랑이나 핥아라 내가 네 겨드랑이를 왜 핥아 이건 뭐야 아빠 가르치는거야 코도 귀엽네 코 먹어 아아 진짜 아들한테 진짜 말이 심해 냄새라도 맡아봐 냄새라도 냄새냄새는 좋아 좋지? 아이고 냄새 좋다 야 뭐라고 그랬어 방금 아무말도 죽여버려 어? 어? 감사합니다.